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우리 회사 지사가 있는데 그곳 지점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금은 100억대입니다 국제탐정 K. 최범석 추리소설 탄자니아 잔지바르 편 그녀의 이름은 아이안나 스와힐리어로 아름다운 꽃이란 뜻이다 내가 아이안나를 처음 만난 장소는 인도양의 흑진주로 불리는 잔지바르였다 잔지바르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영토의 섬이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스물 둘 태어난 지 90일 된 여자아기의 엄마였다 그녀는 탄자니아 사람이 아니었다 1개월 전 잔지바르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의 모국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살고 있었다 아이안나가 어떤 경위로 이웃국가인 탄자니아의 섬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왜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먼저 소개하겠다 참고로 다음 내용은 아이안나 본인이 내게 직접 들려준 그녀의 주관적 이야기다 아이안나는 케냐에 속한 인도양의 섬 라무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했다 성인이 된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케냐의 최대 항구도시 몸바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안나를 임신하고 출산 날짜가 다가오자 고향인 라무로 돌아왔다 아이안나는 평생 그녀의 생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단지 그가 외양어선 선원이었고 킴이란 성을 가진 한국인이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한 쌍꺼풀, 시원스러운 눈매, 뾰족하진 않지만 균형 잡힌 코 하체가 유난히 긴 체형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지만 얇은 입술과 하얀 피부, 부드러운 머릿결은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그녀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낳게 됐는지 아이안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궁금했지만 어머니는 그에 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후에 고등학생이 되어 어느 날 몸바사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내를 배회하는 수많은 외국인 선원과 그들을 유혹하는 젊은 케냐 여성들을 목격하면서 그녀의 아버지도 그런 선원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 어머니도 그런 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랑스럽지 않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게 됐지만 그녀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물론이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에도 변화는 없었다 아이안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의 스타였다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하얀 피부와 눈부신 외모는 동료 학생들에게 항상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그녀를 사모하는 남자 교사도 여러 명 있을 정도였다 아이안나가 졸업과 동시에 장학금을 받고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자 가족, 친척뿐 아니라 그녀를 아는 모든 나무섬의 사람들은 그녀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크게 성공할 거라는 확신에 차있었다 시골인 고향 나무와는 대조적인 대도시 나이로비의 생활에서 아이안나는 쉽게 적응해 나갔다 미래 케냐의 외교관을 꿈꾸며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친구도 많았다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학생들이 줄을 섰지만 그들 대부분을 친구로 만들 정도로 그녀 특유의 여유와 부침성은 남달랐다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첫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는 그녀보다 8살 연상의 직장인으로 5성급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자상하고 유머가 많은 그가 아이안나는 마음에 들었다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아이안나는 호텔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낮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카지노에서 음료와 술 서빙 일을 하면서 알찬 대학생활을 이어갔다 남자친구의 퇴근 시간과 그녀의 출근 시간이 겹쳐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두 사람이 모두 쉬는 일요일에는 온종일 데이트를 즐겼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아이안나는 어느 날 한 명의 한국인 남자가 그녀 앞에 등장하면서 인생의 치명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 주문받은 칵테일을 서빙하다가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아이안나는 그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눈치챘다 한국 기업 소유의 파라다이스 호텔에는 총 지배인을 비롯해 호텔과 카지노에 많은 한국인이 근무했고 다국적 호텔 투숙객과 카지노 손님 중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많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인을 일본인 중국인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짧은 원피스를 입은 자신에게 치근덕대는 손님들 특히 동양인 남자들의 음탕한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카지노일에 익숙해진 그녀였지만 그날 그 한국인 남자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의 피부는 유난히 하얗고 검은 머리 숱도 많았으며 특히 그의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는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발산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상 속에 그녀 아버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랙잭 테이블에 칵테일을 내려놓을 때마다 뚫어지게 그녀의 눈을 응시하는 그의 시선을 아야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에게 팁을 주는 그의 볼에 키스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아야나가 그날 일을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카지노 건물을 나왔을 때 남자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30분 이상 기다렸다면서 점잖은 태도로 다음날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봤고 차비라며 그녀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카지노 칩을 손에 쥐어 주었다 두 사람은 다음날 나이로비 시내 힐튼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다 아야나는 평생 처음 먹어보는 고급 서양 코스 요리를 들뜬 마음으로 즐겼고 외국인으로 가득 찬 식당 분위기에도 매료됐다 한국인 남자가 밝힌 본인 이름은 D 나이는 35살이고 미혼이며 직업은 한국 대기업의 부장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을 밟으며 미국에서 생활한 탓에 그는 콧소리 섞인 억양으로 미국식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D는 자신이 나이로비에 2주간 출장을 왔으며 6일 뒤면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아야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녀의 생부가 한국인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가 백인 혼혈인 줄 알았다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새삼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가야 한다면서 그녀의 손에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달러 현금을 손에 쥐어주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D를 카지노에서 다시 만났고 특별한 대화 없이 눈인사만 나눴다 밤 11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녀를 D가 카지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블랙잭 테이블에서 돈을 많이 따 기분이 좋다면서 그녀와 함께 술을 한 잔 하고 싶다고 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카지노 바는 그녀가 편안하질 않았고 호텔 바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가 불편하다는 말에 결국 둘은 18층에 있는 D의 방으로 올라가 객실 미니바에 있는 양주를 마셨다 대화는 즐거웠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아야나가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그녀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다 그녀가 저항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남자는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야나는 호텔 침대에서 깨어났다 옆에 누워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를 띈 그를 마주하면서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은 불안감이 서서히 가시고 그녀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녀는 자신과 다시 한 몸이 되려는 그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아야나의 삶의 운명과도 같이 새로운 남자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호텔 식당에서 함께 조식한 뒤 그녀는 강의가 있는 대학 캠퍼스로 그는 미팅이 있는 장소로 각자 떠났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아야나는 카지노 퇴근 시간에 맞춰 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방으로 올라가 아침까지 그와 함께 머물렀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그에게 더 빠져들었고 남자친구에게 느꼈던 죄책감도 점차 사라졌다 디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밤에도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룸 서비스로 식사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열적으로 섹스를 나눴다 한국으로 돌아간 디는 이틀에 한 번씩 아야나와 통화를 하며 최신 삼성 갤럭시폰을 포함해 유명 브랜드 옷과 구두, 핸드백 등을 선물로 보냈다 선물 속에 백달러 지폐 여러 장을 숨겨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갔을 즈음 어느 날 디가 전화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자신의 회사 케냐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면서 4주 뒤면 나이로비에 도착할 거라 말했다 아야나와는 달리 들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많이 보고 싶다는 말을 빼먹지 않았다 디는 나이로비 시내 고급 빌라에 살면서 최신 모델 볼보 세단을 몰았다 부임 후 첫 두 달은 그가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둘이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 사이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디는 회사 직원과 이웃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그녀에게 시내 고급 원룸을 한 채 얻어줬다 비록 중고였지만 도요타 차도 한 대 선물했다 그가 매주 주는 생활비는 그녀가 실제로 필요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여서 그녀는 카지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에게 슈거 대디가 생겼다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동창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시기하기보다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두 사람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녀의 원룸에서 만났고 가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주말엔 여행을 떠났다 어릴 적 TV 야생동물 프로그램에서 자주 봤다면서 디가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유난히 좋아해 둘은 그곳으로 사파리 여행을 자주 갔다 주중에 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호텔 카지노를 다녔다 심지어 그녀와 저녁 약속을 하고도 카지노에 있다가 10시가 지나서 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가 나이로비로 부임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야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디는 질색을 하며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영역했다 그가 낙태의 얘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고 밤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이후 디는 낙태의 얘기를 다시 꺼내진 않았지만 그녀를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어떨 땐 2주에 한번 찾아와 1시간 정도 머물다 생활비만 놓고 갔다 그녀는 강의를 들으러 대학에 계속 나갔고 다행스럽게도 분만 날짜가 3개월의 여름방학과 겹쳤다 그녀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는 고향 나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흑인의 곱슬머리가 아닌 숱이 많고 윤기가 흐르는 동양인의 생머리를 가진 백옥같이 하얀 피부의 여자아이였다 아야나는 디의 동의를 얻어 딸의 이름을 스와힐리어로 윤기가 흐르는 또는 광채가 나는 이라는 뜻의 니아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 한 이라고 지었다 니아 한이 태어난 지 60일이 지났을 무렵 디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최대한 빨리 나이로비로 돌아오라고 다그쳤다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나이로비로 돌아온 그녀에게 그는 몇 달간 여행을 함께 떠나야 하니 여권과 함께 필요한 짐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그에게 뭔가 급한 사정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나이로비 국제공항을 떠나 도착한 곳은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국제공항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세렌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닷새간의 사파리 투어 내내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말수도 부쩍 줄어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가 아기 사진을 보여주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모든 신경이 다른 곳에 쏠려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투어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비행기를 이용해 잔지바르로 이동했다 도착 다음 날 딘은 잔지바르의 스톤타운 외곽 한적한 곳에 집을 한 채 임대했고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그녀의 잔지바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딸 니아가 무척 보고 싶었지만 곧 케냐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참고 기다렸다 두 사람의 섬 체류가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디가 시내 외출을 나간 동안 아야나는 우연히 그의 여권을 펼쳐보게 되었다 여권에 인쇄된 그의 출생연도는 그가 그녀에게 말했던 나이보다 무려 열 살이 더 많다는 걸 말해줬다 그의 거짓말에 분노한 그녀는 그의 서류 가방과 여행 가방을 다 뒤졌다 그의 사무용 다이어리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디와 어떤 한국인 여성 그리고 초등학생 나이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가족사진으로 보였다 또한 그의 여행용 보스턴 백에는 수만 또는 수십만 달러의 현금 뭉치가 여러 개 은박지로 포장돼 들어있었다 아야나는 처음으로 디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졌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다 내가 한국의 한 대기업 감사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날은 서울에 백 년 만에 폭설이 내려 도시 전체가 거의 마비됐던 어느 12월 오후였다 곳곳에 전기가 끊기고 인터넷이 먹통이 된 그런 겨울날이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사 차를 보내겠다는 그의 호의를 거절한 나는 지하철을 이용해 약 한 시간 뒤 본사 건물 안에 있는 감사실장실에 앉아있었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서울이 아수라장인데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업종도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고객이 부르면 빨리 달려가야죠 글쎄요 이 의뢰를 맡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막의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우리 회사 지사가 있는데 그곳 지점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 참족했습니다 참고로 약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사 우리 감사실 직원 3명이 현지로 급하되서 1차적 조사를 마쳤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금은 100억 원대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대외비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지 지사 계좌로 입금된 수출 대금 일부를 인출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혹시 그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박이나 파생상품 투자에 손을 댄 단서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사고는 직원의 생활비 명목이나 단순 돈 욕심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도박 빚이나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개인 자금 사정이 궁지에 몰렸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었다 아, 파생상품 투자는 잘 모르겠고 현지에서 카지노를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는 제보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중독됐다고 봐야죠 명문대 출신의 미국 MBA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쓰럽다기보다는 경멸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감사실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대 교수인 부인하고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 남겨두고 나이로비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를 감춘 이후에는 부인하고도 일체의 연락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 지내는지 이 통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시다시피 케냐만 해도 땅덩어리가 넓은데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잠적한 지사장 이름하고 나이는요? 이름은 D, 나이는 45세입니다 지사장 이름이 지금 D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는 친숙한 이름이었다 그리고 곧 한 남자의 이름과 얼굴이 매칭되었다 혹시 D의 부인 이름도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아 여기 인사 파일에 부인 이름이 Z로 나와있네요 부인의 얼굴도 떠올랐다 놀랍게도 6년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리모 실종 사건을 내게 의뢰했던 바로 그 부부 회사에서 계속 해외 업무를 담당하던 D가 결국은 나이로비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이었다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리모 실종 사건 편을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탐정이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혼내주지는 못했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 등장해서 그게 싫어서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거든요 바로 그 편에 등장했던 참 뻔뻔했던 남자 D가 지금 이 편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간략한 스토리를 소개하면요 임신이 힘든 아내 때문에 아내가 원해서 카자흐스탄에 사는 아가씨를 대리모로 구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는 생모인 카자흐스탄 아가씨가 잠시 아기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모유도 먹이고 하느라고 근데 이 여자가 사라집니다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탐정한테 의뢰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그 대리모를 사랑해가지고 아내만 바보로 만들고 카자흐스탄 여자한테 집을 구해주고 아기 데리고 가서 거기 숨어있으면 거기서 너랑 나랑 살자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 국제탐정 K가 다 모르는 척하고 아기만 찾아서 Z라고 불리는 부인에게 아기를 돌려주고 대리모두 조용히 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줬던 사건입니다 네 너무 오래 짓거렸네요 죄송합니다 D가 결국은 나이로비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이었다 탐정님께서 직접 나이로비로 가셔서 거기 지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하고 또 지사장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보면 단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는 그런 스킬은 전혀 없으니까요 현지 경찰은 일찍이 포기를 했고요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른 기업 지사들에게는 이 일을 현재까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해프닝이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현재까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긴 한데 일단 조사에 착수는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2, 3일 내로 출국할 계획이니까요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로비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경유 3시간을 포함해 꼬박 20시간을 날아갔으니 멀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본사 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나이로비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두 명이 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성 과장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남성 주임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주임이 자리가 익숙한지 쉽게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된 시내 호텔로 차를 몰았다 며칠이나 나이로비에 묵으실 계획인가요? 그야 모르죠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니까요 케냐의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아프리카는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난 케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나흘 전 감사실장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딜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 거의 모두가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라는 점이 내가 있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상기시켜 주었다 지사장이 도박 중독이 심했나요? 사건 관련 가장 궁금했던 점 중 하나였다 아 그게 저희는 잘 모릅니다 퇴근 후 사생활은 서로가 터치를 안 해서요 카지노에서 몇 번 지사장님을 마주치기는 했어도 뭐 5주임이나 제가 카지노를 잘 안 가서요 지사장이 여기서 혼자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자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나요? 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지사장 주변에 특별히 친한 한국인이나 케냐인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여기 다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 중에 대학 후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서로 얼마나 친한지는 모릅니다 음 혹시 지사장이 자취를 감추기 전에 미심쩍은 언행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사장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근을 안 하셔서 뭐 며칠 쉬시나 생각했었죠 오히려 본사에서 지사장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댁에도 가보고 지사장실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 본사 감사실 직원들이 여기로 급히 출장 온 다음에야 지사장님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디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과장과 주임의 모른다 잘 모른다 없다 글쎄요 식의 답답한 답변이 이어졌다 잠적은 했어도 여전히 직장 상사인 디에 대해 말을 아끼려는 의도로 보였다 호텔 대신 지금 바로 지사 사무실로 가죠 나이로비 지사에는 지사장을 제외하고 총 7명이 근무 중이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2명과 나머지 직원 5명은 현지에서 채용된 케냐인이었다 주임의 안내로 들어간 지사장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감사실 직원들이 그의 비리 관련 자료를 뒤졌다면 나는 그의 행방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과 영수증들을 눈으로 스캔하고 서랍을 열어 내용물들을 들여다봤다 한 뭉치의 명함을 꺼내 하나하나 유심히 훑어보는 중에 다른 한국 회사의 나이로비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명함 이름 옆에 볼펜으로 메모가 된 숫자 98이 눈에 띄었다 98학번? 공항에서 오는 길에 과장이 언급했던 지사장의 후배 얘기가 뇌리를 스쳤다 책상 위에 있는 유선 전화로 명함에 나와있던 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 후배의 이름을 대자 여직원이 전화를 돌려주었다 지사장 D의 대학 후배되시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로? 한국에서 오늘 도착한 사설 탐정인데 D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배님께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텔과 방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방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타이 정장 차림에 40대 초반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 그 형이 결국 사고를 쳤어요 카지노 그만 가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남자는 작심한 듯 D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선배가 도박 중독인 건 알고 있었군요 아 그럼요 저도 한때 재미로 형하고 카지노를 좀 다녔는데 아 형이 해외 영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카지노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베팅 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정도면 재미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죠 회사에서 퇴근하면 거의 매일 카지노로 출근을 했어요 에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봐야죠 어떨 땐 저한테 하룻밤에 몇 천불씩 빌리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형한테 받아야 할 돈이 천만 원이 넘어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회사 공급에 손을 대냐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죠? 이번 일을 철저히 대외비로 하고 있다는 감사실장의 언급이 기억났다 아휴 나이로 비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미 주재원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네가 회사 자금 횡령해서 잠적했다고요 혹시 여자친구는 없었습니까? 아 그게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사생활이라 거침없이 이야기를 풀어놓던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부분은 참아야 한다는 듯 말을 끊었다 D가 지금 어디 있을지 떠오르는 장소는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알았으면 당장 달려갔겠죠 탐정님이 D를 찾으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좀 찾아달라고요 나이로 비해요 저 말고도 D한테 돈 빌려준 피해자 더 있을 겁니다 후배는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불쾌한 듯 보였다 다음날 지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나는 직원에게 지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여행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 여행사는 마침 같은 건물 1층에 있었다 D가 마지막으로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을 한 기록을 요청하자 카운터에 앉아있단 케냐인 여직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성가시다는 듯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슬쩍 20달러 지폐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네자 그녀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바로 무언가를 프린트해 내게 주었다 D와 동반인 한 명의 마지막 항공권 예약 정보와 숙소, 사파리 투어 예약 기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나와있었다 여행사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과 윙크를 남기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항공권 예약 기록에 나타나는 날짜와 D가 자취를 감춘 시기가 정확하게 겹쳤다 그와 아야나라는 이름의 동행자는 나이로비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을 거쳐 세렌게티 국립공원까지 항공을 이용했다 직후에는 5일 일정의 풀 패키지 사파리 투어가 예약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행사 직원이 건네준 예약 기록은 그게 끝이었다 그 이후의 일정과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없었다 한 달 넘게 세렌게티 국립공원에 머물고 있을까 아니면 사파리 투어를 마치고 다른 도시나 국가로 이동을 했을까 아야나는 그의 여자친구? 일단 직접 탄자니아로 가서 그의 다음 행적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사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탄자니아 출장 계획을 밝히자 과장과 주임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케냐인 직원 한 명을 안내자 겸 스와힐리어 통역사로 추천했다 그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축복을 뜻하는 바락 미국식 발음으로는 버락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같은 이름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도 케냐인이었다 나는 다음 날 바락과 함께 탄자니아로 떠날 최종 계획을 세웠다 유럽이 한창 겨울이고 동아프리카는 여름이라 그런지 비행기는 유럽인들로 만석이었다 좌석이 한 자리밖에 예약이 안 돼 걱정했는데 여행사 직원에게 백달러 지폐 한 장을 주어줬더니 5분 만에 추가 좌석이 확보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바락은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입을 굳게 다물고 시종일관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원래 과묵한 건지 아니면 내가 불편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나이로비가 바락의 고향이에요? 아니요 제가 31년 전에 태어나고 자란 곳은 케냐산 아래 작은 마을입니다 나이로비에 와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고향에서는 주로 맨발로 다녔는데 하루 종일 신발 신고 다닌 건 도시에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상시 맨발로 걸어다니는 케냐의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봤다 문득 바락이 신고 있는 신발이 궁금해졌지만 고개를 숙여 그의 발을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고향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고향이요? 나로모루라는 작은 마을인데 주민이 2500명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키쿠유족이죠 저도 그렇고요 주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며 살죠 케냐산 주변이 비옥한 화산토라서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이 케냐산 등반을 목적으로 마을을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케냐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인 건 아시죠? 5199미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킬리만자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케냐라는 국가 명도 이 산 이름에서 따온 거죠 케냐산이 그렇게 높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이로비에 오기 전에 중고등학교는 마을에서 다닌 건가요? 네 카톨릭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비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관광학을 전공했죠 음 그럼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지금 이 회사에 입사한 건가요? 아니요 첫 직장은 호텔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5성급 호텔이죠 한국인이 건설하고 지금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매니저가 여럿 있죠 물론 대부분의 직원은 저희 케냐인이지만요 전 호텔 객실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객실 관리 부매니저 자리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 8년 근무했어요 그 직후에 지금의 한국지사에 재취업한 거고요 제가 한국과 인연이 있는지 계속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네요 지사장 D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사장님이요? 케냐 사람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을 안 쉬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옆에 서서 여러 번 봤거든요 케냐 여자는 좋아하고 임신까지 시켜놓고선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왔는지 파락은 후회하는 듯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D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임신이요? D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케냐 사람인가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락은 일순간 이마살을 찌푸렸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게 틀림없었다 여객기로 1시간 프로펠러 경비행기로 2시간 20분 그리고 자동차로 30분 더 이동한 뒤에야 드디어 목적지인 세렌게티 세레나 사파리 로즈에 도착할 수 있었다 D와 그의 동행자가 예약했던 사파리 투어의 지정 숙소가 그곳이었다 그들이 투어를 마치고 계속 같은 로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는지 옮겼다면 다음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먼 여정의 목적이었다 체크인하면서 직원에게 D의 이름을 불러주고 투숙객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예약 기록에서 봤던 날짜를 지정해서 D가 그 기간 그곳에 실제로 숙박했는지 재차 물었다 직원은 과거 투숙객 전산 기록을 살펴보더니 그가 4박 5일 숙박했던 사실을 확인해줬다 마지막 날 아침 10시 35분에 체크아웃한 기록까지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였다 사자와 표범,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위험한 대형 포유류 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렌게티 국립공원 한복판에서 D가 발로 걸어 나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차를 렌트했거나 항공편을 이용했을 것이다 같은 리셉션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가까운 여행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홀리데이 바자라는 이름의 여행사를 전화번호와 함께 쪽지에 적어주었다 난 고마운 직원에게 팁을 주고 바락과 함께 배정받은 호텔방으로 갔다 제가 그 여행사에 전화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문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와힐리어로 적당한 명분을 지원해 물어보면 D의 예약 기록을 알아내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 직원에게 할 말을 미리 예습한 바락은 호텔방 유선전화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곧 스와힐리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난 옆에서 D의 이름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바락이 호텔 메모지에 뭔가를 받아 적더니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D와 다른 한 사람이 잔지바르로 갔다는데요 여행사를 통해 편도 직항항공권을 예매했답니다 세렌게티에서 직선거리로 685km 떨어져 있는 인도양의 섬 잔지바르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D가 충분히 도피처로 삼을만한 지역이었다 한국인의 왕래도 비교적 드물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라 외지인이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여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잔지바르의 총 면적은 서울시의 약 4배에 달하지만 만약 D와 그의 동행인이 그곳의 장기 체류 중이라면 외진 지역보다는 도시나 그 근교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당장 잔지바르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가장 빠른 비행기편 예약을 바락에게 맡겼다 그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자신의 의견이라면서 말을 꺼냈다 지리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우리 두 사람이 무작정 돌아다니면 D나 그 동행인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피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발대로 먼저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 어차피 현지인처럼 보여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도착한 뒤 적당한 숙소도 잡고 현지 지리도 파악을 해놓겠습니다 저도 잔지바르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D가 묵을만한 거처들도 조용히 미리 좀 알아보고요 2, 3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다 바락의 말대로 낯선 섬에 도착해 어영부영 돌아다니다 자칫하면 D가 먼저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그가 우리를 알아차리고 꼭꼭 숨거나 섬을 즉시 떠나버린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컸다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았다 바락의 전략이 다당하다고 판단한 나는 그에게 그렇게 계획을 짜라고 지시했다 오케이 그럼 바락이 내일 먼저 떠나고 내 항공편은 3일 뒤로 예약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락이 잔지바르로 떠난 뒤 나는 호텔에서 밀린 잔물을 처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수십 통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고 서울에서 날아온 각종 전자고지서를 텔레뱅킹으로 해결했다 4성급 관광호텔이라 그런지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도 와이파이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호텔은 식당과 리셉션이 있는 중앙 건물과 작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초가 지붕으로 덮은 반갈로 형태의 독채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구조였다 호텔 구역 주변에 담장이나 펜스가 쳐져 있지 않아 세렌게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70여 종의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대낮에도 야생 영양과 얼룩말 몇 마리가 호텔 구역까지 들어와 기웃거렸고 밤에는 표범 같은 맹수도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매니저가 주의를 주었다 사고 방지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투숙객들을 호텔 직원이 방까지 에스코트해 주었다 어떤 맹수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곳에서만은 그 반대였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4명의 독일인과 함께 당일 일정의 사파리 투어를 떠났다 세계적인 세렌게티 국립공원까지 와서 호텔에만 머물다 가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라고 바락이 내게 말했을 때는 알고 보니 이미 여행사의 투어를 예약해 둔 시점이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만 봤던 세렌게티의 광활한 평원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수백만 마리의 누우, 얼룩말, 영양, 가재, 버펄로 등의 초식동물들과 개체수 3천마리가 넘는 사자를 비롯해 표범, 치타, 자칼, 하이에나, 코끼리, 코뿔소, 아마, 기린 등의 대형 포유류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평원을 누빌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식지 천정이 뚫린 대형 지프차가 사파리 코스를 누비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아우르브 아프리카의 주인공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대초원 어딘가에서 애틋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투어가 끝나갈 때쯤 한 무리의 검은 코뿔소가 우리의 지프차가 지나가야 하는 길을 점령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무게가 천 킬로그램이 훌쩍 넘는 어미 한 마리가 옆에 있는 새끼와 함께 우리 쪽을 째려보며 여차하면 우리를 향해 돌진할 태세였다 녀석들을 자극하면 타이어만이 아니라 차 엔진도 뚫을 수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직전까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며 시끄럽게 대화하던 독일 관광객들이 일순간에 잠잠해졌다 검은 코뿔소 파이팅! 3일간 의도치 않게 사치를 누렸던 나는 드디어 잔지바르를 향해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있었다 정신을 다시 집중하고 마인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모든 가능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적절한 행동 계획을 세워봤다 만약 잔지바르를 찾게 되면 내가 맡은 프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디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 둘째는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 셋째는 그를 설득해 자진 입국을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며 감사실장이 한국에서 내게 건네준 동영상도 있었다 디의 부인과 어린 딸이 남편 아빠에게 보내는 일종의 영상 편지였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내 역할도 거기서 끝난다 그의 생존 사실과 소재지를 감사실장에게 통보하고 나면 본사 차원에서 내가 단정할 수 없는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내겐 딜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인터폴을 통한 한국 경찰과 탄자니아 경찰 사이의 국제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마디로 탄자니아에 있는 그를 서울로 강제 소환할 방법은 없었다 바락이 잔즈바루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스톤타운에 그가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의 경과 보고를 들었다 여러 호텔과 식당, 여행사, 부동산 중개소 등을 돌아다니며 디의 소재를 찾아봤는데 아직은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을 그가 전했다 앞으로 며칠 더 잔즈바루 시내를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수색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바락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지친 기색이 엿보였다 나는 그가 낯선 나라, 낯선 섬에 와서 상사인 디의 뒤를 쫓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 거라 간주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잔즈바루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도인, 아랍인, 아프리카 원주민, 유럽인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인도양의 무역 중심지였다 원래는 아프리카 반투족이 섬의 주인이었지만 7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섬을 점령하면서 이슬람 문화권이 되었다 소위 탐험의 시대로 글리는 14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약 200년간은 포르투갈이 잔즈바루를 장악하던 시기였다 18세기 초부터는 5만 제국이 섬을 지배하면서 향신료, 상하, 흑인 노예 무역을 번성시켰는데 1890년 전쟁에서 패하면서 영국이 그 다음 통치자가 되었다 1963년에서야 비로소 잔즈바루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잔즈바루가 겪은 수많은 역사의 곡절을 반영하듯 시내 골목골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검은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와 이슬람 문화가 오래된 건물 곳곳에 섬세한 문양과 고유의 색상으로 남아있었고 유럽인들이 남긴 잔재 또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잔즈바루만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두 명의 동양인이 내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D는 아니었다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던 중 그 얼굴이 어슴풀에 기억났다 오 유레카 한 장면이 떠올랐다 8년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카페리 터미널 홀에서 나와 악수하던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한국인 남자 총영사관에서 나왔던 바로 그 외교관 그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낯선 한국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뜬금없는 질문에 외교관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8년 전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셨죠 네 맞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하는 의심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방송팀 실종사건으로 연해주에 갔었던 사설탐정입니다 잠시 주저하던 외교관은 드디어 기억이 떠올랐는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며 내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아 기억납니다 크라스키노에서 살아남은 방송작가를 저한테 인계하셨던 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 대단한 인연입니다 외교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었고 그 이후 캐나다 벤쿠버 총영사관을 거쳐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으로 발령받고 1년 전부터 수도 다레살람에 근무 중이라고 했다 근데 다레살람에서 여기 잔지바르는 어쩐 일로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3일 전에 여기서 한국인 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한국대사관에서 뒤처리할 게 좀 있어서 직원하고 같이 1시간 전에 방금 도착했어요 살인사건이요? 관광객이었나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신원 파악 전이고요 지금 여기 경찰서하고 부검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혹시 저희도 같이 가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이런 일은 탐정님 전문분야인데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도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던 현지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 조사차 수도 다레살람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4명씩이나 잔지바르에 온 것으로 착각했는지 약간 흥분된 모습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에서 살인사건이 그것도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 그럴 수도 있었다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섬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방하면서 우리 네 사람에게 사건 매막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한 달 넘게 잔지바르에 체류하던 46살 한국 국적의 남성 그의 방문 목적은 관광으로 추정 3일 전 밤 11시경 남자가 장기 임대에 생활하던 스톤타운 외곽 단독주택에서 괴한에 의해 19차례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거실에서 사망 같은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 출동 사건 당시 여성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몸싸움하는 소리와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겁에 질려 한동안 방에 숨어 있었음 약 30분 뒤 거실로 나와 남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 범행 도구 범인의 지문 등 직접적 증거는 아직 확보한 게 없음 집 주변 목격자도 전무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사건으로 판단 혹시 강제 침입 흔적이 발견됐습니까? 현관문이 파손됐거나 집안 창문이 깨졌거나 서장의 브리핑이 끝나고 나온 나의 첫 질문이었다 아직 그런 흔적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검사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걸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해당한 한국인 남성이 D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경찰 서장의 안내로 우리 4명은 시신 부검을 진행했던 병원 영안실로 갔다 입구에 도착하자 외교관과 다른 대사관 직원은 영안실에 들어가는 걸 꺼리는 눈치였다 경찰이 여권 사진하고 대조해서 시신 얼굴하고는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발악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신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함께 들어가기를 완광하게 거부했다 결국 나 혼자 영안실로 들어갔다 시신을 덮고 있던 흰색 천을 부검위가 벗기자 내가 감사실장의 방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얼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 부인과 함께 나를 찾아와 한 여성과 아기의 실종 사건을 의뢰했던 그 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시신에는 다발성 자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목, 어깨, 가슴, 복부 등에 칼에 찔린 자국이 총 19군데 왼쪽 눈 바로 아래 칼자국은 아마도 눈을 찌르려다 어긋난 듯 보였다 금품을 노리고 집안에 침입한 강도가 집주인과 갑자기 맞닥뜨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며 휘두른 칼의 흔적이 아니었다 시신에 남겨진 상처는 원한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영안실을 걸어 나오는 짧은 순간 동안 D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그리고 부인 지희의 모습들이 순차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사무실로 날 처음 찾아왔던 두 사람 내연녀를 만나러 가던 남편 유모차를 끌고 경복궁 흥례문 앞을 다정하게 걸어가던 부부 칼에 찔려 죽은 게 맞나요? 아참, 여권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하고 얼굴이 일치하던가요? 문 밖에서 대개하고 있던 외교관이 작은 사진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네, 동일인입니다, 100% 사진을 보지도 않고 내가 말했다 외교관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있던 바락은 평상시와는 달리 잔뜩 긴장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영역했다 몇 가지 일을 더 처리하고 당일 달의 살람으로 돌아갈 거라는 외교관과 헤어진 나는 바락과 함께 경찰에게서 받은 주소로 D가 살해된 집을 찾아갔다 피부가 하얗고 10대처럼 앳돼 보이는 한 여성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내가 아야나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우리 두 사람과 마주앉아 그날 밤 일어났던 사건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그녀가 경찰에게 진술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D에 대한 아야나의 독백이 이어졌다 어떻게 그를 처음 만나게 됐으며 그가 나이로비 지사장으로 부임한 후 일어난 일들 자신이 고향에 내려가 아기를 낳게 된 경위 딸 니아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말할 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D가 자신을 속이고 어떤 알 수 없는 범죄에 연루돼 잔지바르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고향 나무를 언급하다 말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아야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란 말을 꺼냈다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해 집요하게 묻자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했다 너의 아버지는 니가 태어나고 1년 정도 생활비를 보내주다 멈췄다 그러니까 그때 니 아버지는 죽은 거다 앞으로 너의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나는 아야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D와 부인 G 그리고 카자흐스탄인 친모 Q가 낳은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건네자 아야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날 응시하며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 아기도 죽은 한국인 아빠를 상상하며 니아 한우로 평생 살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아야나 킴으로 살아온 것처럼 집 건물을 나오기 직전 화장실에 갔을 때 창밖으로 바락이 보였다 아야나의 얘기 도중 밖으로 나갔던 바락이 집 뒤 나무 아래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선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감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디의 사망 소식과 몇 가지 디테일 정보를 전달했다 그리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아이폰 메모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다 죽음은 예약할 수 없다 기쿠유족 전설 누구는 진실을 말하지만 죄인이 되고 누구는 거짓을 말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거짓을 꾸며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늘어나는 정보와 지식으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능력 또한 발달했다 인간 또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이 본능이다 거짓이 생존에 필요하다면 인간이 완벽하게 진실한 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마음은 따뜻해도 차가운 뇌가 인간을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여름 모기가 사람 피부에 붙어 피를 빨 듯 호모사피엔스에는 본능에 충실하고 그 본능이 가끔은 아니 종종 진실보다는 거짓을 선택하게 한다 네 국제탐정 K가 이번에는 잔질바르라는 섬까지 가게 됐네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린 건 아니어서 여기 등장하는 D를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텐데 중반에 낭독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가 전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불가해서 카자흐스탄에 사는 아가씨를 대리모로 그 나라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래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아기가 산모하고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D가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애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탐정 K가 찾아 나섰더니 어머나 웬걸 본인이 이 카자흐스탄 아가씨랑 딴집 살림을 차리고 싶어서 애랑 같이 빼돌려놓고 그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광화문 어떤 오피스텔의 방을 얻어줬던 거였죠 근데 이제 국제탐정 K는 본인이 검찰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니까 그냥 아내에게 그 여자랑 아기를 찾았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내 저는 되게 찝찝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화에서 이 D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케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대생을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가씨가 낳은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죄를 가리는 도망자 신세의 자신에게 필요한 가이드격으로 이 여자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무튼 찝찝하지만 세렝게티 초원 얘기며 너무 이렇게 직접 와닿는 재미난 일화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